가수 영탁의 팬클럽이 저소득 가구에 직석밥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줬다. 지난 16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더함께 새희망에서 영탁 팬클럽, 이하 영탁엔젤의 물품 전달식이 진행됐다. 영탁엔젤은 팬엔스타엔젤엔스타를 통해 지난 1월 한 달간 국내 저소득 가구에게 직석밥을 기부하는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28일 팬엔스타가 공개한 기부증서에는 영탁엔젤님의 따뜻한 나눔은 한 끼가 되어 소중한 이웃에게 전달되었습니다. 4. 더함께 새희망은 기부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사단법인 더함께 새희망은 2014년 출범한 비영리법인 NGO로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국내 취약계층의 안정과 자립, 회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다. 더함께 새희망에 전달된 직석밥 25박스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식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팬엔스타는 엔젤엔스타를 통해 팬덤 기부 문화에 동참하고 있다. 2월 엔젤엔스타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3월 엔젤엔스타를 통해